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뉴스3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어제 우리 증시도 2944 넘겨졌고 총 2000조 넘어가고 맞아요. 아시아 증시도 연일 상승인데 미국은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개장 초까지 제가 하고 갔거든요. 어제 글로벌 라이브를 제가 해서 개장 초까지 많이는 안 올랐지만 한 0.3%, 0.4% 이렇게 오르네. 그리고 끝냈거든요. 아침에 뚝 나오니까 1.5%씩 빠졌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를 딱 픽업할 때 글로벌 증시가 새롭게 신고가 나면 출발했다 이렇게 딱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에 딱 보니까 다오니스가 꽤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일시적인 건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인지 아니면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선거가 호도 양상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라고 인식을 한 투자자들이 대응을 한 건지 그건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반전한 거를 제외해놓고 보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연말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 또 유럽 증시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진짜 저도 92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참 대단한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상승률이 이게 한국이 무슨 102%야 한국이 뭐 40몇 퍼센트밖에 안 올랐는데 그런데 한국 저점이 3월 19일이었을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102%예요. 두 배가 올랐다는 거죠. 더블 이상 난 거죠. 어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2944포인트 사상 최고치도 그래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 골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작년 11월부터 이제 새해 증시 전망을 하거든요. 연간 보고서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많은 증권사들이 2800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2944인데 첫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점 대비하면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102% 대만이 71% 일본도 꽤 올랐어요. 일본 지금 뭐 동경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비상사태 내렸다고 오늘 뉴스가 났던데 64% 다우지수가 64% 그리고 제일 주요 증시 중에 부진한 게 어디냐. 중국 상하이 증시예요. 31%. 중국이 부진. 그런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은 우한에서 바이러스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먼저 방역에 성공을 해서 거의 확진자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31%가 올랐단 말이에요. 경제성장률 그나마 많이 오른 게 중국이었나요. 경제성장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 당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한국도 재난지원금이다. 또 유동성이다. 굉장히 많이 풀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유동성의 힘인데 유동성을 그나마 중국 정부는 좀 보수적으로 운용한 나라예요. 시중에 자금 풀리고 이런 것들을 어제도 보니까 부동산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증시가 어제 미국 시장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개장 첫날부터 랠리를 또 시작을 했죠. 미국의 다우지수를 제외해 놓고 보면 한국 2,944. 와, 셉니다. 나페일도 그렇게 오리더니 또 아침에는 약간 마이너스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라든지 대형주들이 그냥 폭등세를 보이면서 SK이노베이션인지 이런 거 20% 이상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또 크게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할 만하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유동성의 힘 이런 거는 너무 구태의안한 해석이고 하나는 지난해 말인가요? 그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휴 때도 책을 읽고 그랬는데 이게 트럼프 연간에 세계를 분절화시켰거든요. 그랬었죠. 무역 장벽하고 멕시코 장벽 수술하고 하여튼 유럽하고도 싸우고 분절화시켰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 번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니까 이걸 거리두기라는 분절화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협력, 연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A 국가는 코로나 잘 막 막았어요. B 국가는 코로나 계속 창궐이야. 그러면 교류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경제는 다시 싱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그런데 살짝 회고해보면 트럼프 연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트럼프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우방도 자르고 동맹 관리 안 한 거잖아요. 유럽하고도 싸우고 어쨌든 한국에도 방위비 문다. 20배 내라.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분절화되는 그런 세계라면 이게 하모니가 아니라 불협화거든요. 불협화의 세계에서 세계 증시가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미국 증시는 탁월하게 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협화의 이익 구조, 불협화에서 나오는 이익을 미국이 독점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의 다우지수, 미국의 S&P에 반영된. 그래서 미국 주식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나. 미국 우선주의가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땡겨 쓴 거죠. 땡겨 쓴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로 며칠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미국 패권주의를 더 강화할 거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을 좀 반대하는 게, 동의할 수 없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2021년은 무조건 반 트럼프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반 트럼프. 트럼프가 한 거 다 부정. 2017년도에도 트럼프는 오바마가 한 거 다 부정이었거든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TPP 탈퇴, 거기다 오바마 헬스케어, 오바마케어 안 해. 멕시코, 나프타 정책 이거 다. 그런데 하물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미국 정치사에서 아, 이거 우리의 실수였어.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4년 이후에 트럼프가 못 나오죠. 지금 공화당에서, 공화당 많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유력한, 그리고 미국 정치인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탁월하게 트럼프란 말이에요.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란 말이에요. 4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럼 나오려고 하겠죠. 안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했던 거를 반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재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박박박박박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크게 바이든 행정부가 무슨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트럼프 걸 계승할 건 기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정치집단, 정치 엘리트라는 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러면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동맹의 강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눈치를 누가 챘냐면 중국이 챈 거죠. 11월 15일에 뭘 했냐면 알셉이라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을 딱 빼고 여기에 다자간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잖아요. 중국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쉬는 동안에 뭘 했어요? 유럽하고 무역협정을 체결을 해버렸어요. 왜 이 타이밍에 큰 덩어리 두 개랑 했냐. 바이든이 들어오면 당연히 동맹 강화하니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유럽하고도 싸워주고 아시아하고 싸워주고 했으니까 빈자리가 생겼는데. 반사이익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동안에 중국은 여러 가지 일을 한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들어와서 동맹 강화할 뻔하니까 그전에 미리 도장 받아두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땡겨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조금 양보하면서 동맹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동맹이 어디예요. 유럽과 한국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주가가 그런 큰 프레임 안에서 해석해보면 그런 나라의 국가이익을 트럼프보다 더. 그래가지고 동맹이 어떻게 복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런 큰 맥락에서 해석할 때는 바이든 시대의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오르고 내리는 거는 글쎄 미국 일방적으로 미국이 계속 오르는 시장 그거보다는 어쩌면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야 될 대상 국가 대상 지역의 주가가 더 오르거나 어쩌면 선점을 했다라고 선언한 중국은 작년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중 작업을 운영했고 주가 상승률도 저점 내지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중국은 예상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서 좀 보수적으로 본인들 경제 지키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오히려 미국 일방의 어떤 해외 투자 이런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분석들 들어봤는데 우리 김 프로님 진짜 실력이 있으신 분이었군요. 진심이죠? 진짜요. 진심이? 진짜 이렇게 뭔가 세계를 다 한눈에 좀 보여지는 듯한 이런 분석 굉장히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동맹을 강화한다. 그런데 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유럽 같은 동맹과 무역전쟁 끝내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게 결국 바이든 입에서 나온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유럽하고 무역협정에 체결을 하니까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바이든의 안보보좌관이예요. 이게 무슨 경제 스텝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럽 등 동맹과 무역전쟁 끝낼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무역전쟁의 대상으로 삼은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럽하고도 예를 들면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 이거 이후에 프랑스하고 이렇게 만드는 데잖아요. 영국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부당한 보조금 줬다고 해서 걸고 와인 때리고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일단 끝냈게. 끝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반 트럼프 정책으로 일관할 거다. 적어도 2021년도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워낙 어렵잖아요. 지금 자기가 본진이 털렸단 말이에요. 본진이 털렸는데 이 본진이 회복되려면 뭔가 따뜻한 뭔가를 해야지 갑자기 막 대외적으로 경색을 주고 그러면 사실 미국은 수입을 해서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여기에 관세를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그래도 약 달러인데 달러가 약하잖아요. 수입 물가 올라가죠. 여기다 관세 때리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게 물건이 더 올라요. 올라가죠. 그러면 그게 지금 경제도 안 좋은 일반 미국의 소비자들의 후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적어도 대외 무역 정책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연간 4년 동안의 어떤 분쟁 그리고 챙겨야 될 대상에 대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원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안보보좌관으로 발탁이 된 제이크 설리반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게 제이크 설리반이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여러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모일 거다, 연대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며칠 또는 몇 주 이내에 이 일을 할 생각이다. 바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물론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에 동맹국들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부 혹은 유럽 이런 쪽하고 동맹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조치들이 2021년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이 될 거다. 그것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택해야 될 정치적인 부담으로 또 올 수가 있죠. 지금은 러브콜을 보내지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러브콜이 아니라 압박이 올 수가 있죠. 중국도 맞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 저렇게 러브콜을 보낸다고 예를 들면 동맹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럽도 도장 찍어놨고 RCEP도 도장 찍어놨고 한국에도 연내에 간다도 안 왔잖아요. 안 왔죠. 가야 되겠다. 코로나 핑계대.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우리 정부의 정치적인 굉장히 외교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거는 그다음 일이라는 거죠. 2021년 상반기에는 대체로 동맹의 강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부에도 우리랑 같이 해. 우리가 이건 일단 터줄게. 이런 류의 조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라는 측면. 그래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고민을 땡겨서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 외교는 외교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대선에 작년에 왜 이렇게 관심이 높았나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결국 우리 주식시장까지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 모든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관계가 파생하는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에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략적 사고예요. 그렇죠. 그냥 이걸 다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맞든 틀리든 저도 그렇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떤 글로벌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생기면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뭐 피동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었다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출발해보면 바이든이 된 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나. 그러네요. 뭐 이런 거죠.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도 다 주의깊게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3프로TV에는 다른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빅사이즈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세미프로들만 아는 빅사이즈.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세계의 어떤 흐름들 또 짚어주는. 좋아요. 실제로 빅사이즈 구독자 뭐죠 조회수가 그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오더라. 믿고 걸으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지금 왜냐하면 투자에만 관심 갖고서 이런 것만 오늘 아침 페이지 2 이런 건 정말 열심히 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거기 있는 세 개의 어떤 이야기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진도 나가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저희가 좀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관련 소식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 실종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야후 파이낸스가 4일에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국내 억만장자 마인 실종 의심 제목이 이렇게 돼. 실종 의심 이렇게 돼.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마인이 기업인 경연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비즈니스 히어로의 마지막 회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고정 출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회에 출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요. 본인이 돈 투자한 거고 거기 나온 사람들도 본인 돈으로 도와주는 건데 거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민기 팀장도 방송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쩔 때는 PD가 어쩔 때는 작가분이 전팀장님 다음 주에는 안 오셔도 돼요. 그런 케이스 많았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없었어요? 있습니다. 알겠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맞아요. 특히 경제 패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진짜 섭외할 때는 매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정치 이벤트 생기잖아. 그럼 전화와. 소장님 이번 주에 안 오셔도 돼요. 남북 문제 터졌다든지 무슨 선거 처리라든지 항상 희생양인데 이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 거니까. PD가 그랬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우리로 따지면 백종원 씨 프로그램에 백종원 씨를 빼버린 거예요. 거기 전민기를 앉혀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비유주의 체를 줬어요. 줬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보는. 이게 작년 11월부터 계속 불려다니고 엔트그룹 상장하고 엔트그룹 와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알리바바도 떡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거 주식 투자한 분들은 소 엄청 숙검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식 그냥 막. 맞아요. 떡상하고 있는데 이건 떡락해버리니까 어제도 2% 이상 빠졌거든요. 몇백조 원 빠졌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전략적인 상황이. 이것도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작년 말에 마윈을 저렇게 때렸을까.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때렸을까. 그런데 마윈만 때린 게 아니죠.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 중국의 글로벌. 예를 들면 중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다 때렸어요. 예를 들어서 텐센트도 어제 벌금 물었더라고. 그래요. 텐센트의 마화통은 누구예요. 공산당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위는 찍혔어도 마화통은 엄청난 권력이 있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때렸단 말이에요. 왜 때릴까요. 왜. 독가점 이슈를. 중국 정부가 키워준 인터넷 기업들의 무슨 독가점 이슈를 중국이 제기하죠. 사실 독가점 이슈는 인터넷 기업의 독가점 이슈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나스닥이 빠지는 것도 조지아주에서 예를 들면 상원연 두 명이 민주당이 돼버리면 야 이거 독가점 이거 진짜 하겠네. 이래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작년 말에 중국에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독가점 이슈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위는 엄청나게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엔트그룹 상장이 포기가 됐어요. 해체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마위는 좀 이해가 돼요. 찍혔으니까. 왜 중국 정부 욕하고 다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해주신 대로 다른 기업들은. 왜 그럴까요. 너무 컸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컸다. 하필이면 작년 말에. 그전에는 안 컸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냥 저스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중국한테 뭘 어떻게 할까. 트럼프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무역 장벽 45%를 올릴 테니까 니네 관세를 내든가 아니면 미국 제품으로 미국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든가. 그렇게 하라니까 고립주의잖아요. 우리가 장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 정책이 아니고 니네 장벽 빨리 허물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거예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다. 난 미국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거.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술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이든이 나와봐. 뭐라고 처음 할까. 금융시장 개방하고 인터넷 기술시장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페북, 유튜브, 구글 일절 못 들어가 있는데 딱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있죠. 인구 15억의 중국 시장.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바이든, 텐센트, 알리바마 이런 회사들이 다 1대1로 미국하고 장을 겨루고 있잖아요. 중국 매수 시장 15억만 가지고도. 그러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는데 여기는 독점 아닌가. 니네는 독점하고 있잖아. 우리는 반독점 규제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니네 안 열잖아. 사전적으로 뭘 좀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열면. 열면 과연 이들 기업체, 이들 회사가 더 중국 정부의 통제권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안 들어갈까요? 열면 더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한테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열더라도, 열지 안 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제 생각인데 열더라도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에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겠죠. 상징적 인물이 마인 아닐까요?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 지명도 제일 높은 중국 기업인 딱 한 명 꼽으론 마인이죠.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미국화된 중국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면 2021년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설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중국 시장의 개방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흥미로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면서 본인들의 모든 건 내 어떤 컨트롤 아래에서 이뤄진다.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정말 시장을 만약에 열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허물어질까요? 예를 들면 구글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들어온다고 중국에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 중국 로컬 빅테크들이 허물어질까요? 절대 안 허물어지죠. 그것도 아마 중국 당국에서는 계산에 넣고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소름 돋네요. 뉴스 3은 이 정도 하시죠. 네네. 그럼 광고 들어야겠죠? 광고 듣고서 저희가 교복의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세계 글로벌 증시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마워요. 좋은 하루가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